04310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솔고바이오입니다. 솔고바이오, 은, 는 동사는 척추, 골절, 인공관절용 생체용 금속, 임플란트, 외과용 수술기구, 온열전위자극기 및 온열매트 등 헬스케어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 메디칼 사업부문에서는 외과용 수술기구는 외과용, 내과용, 정형외과용, 이비인후과용, 특수주문품 등으로 생산품목을 다양화하여 수입대체는 물론 해외에도 수출함 노령인구의 증가와 척추전문병원의 확대, 탄탄한 영업 네트워크,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내수시장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임. 기업개요-1995년 설립 이래 척추, 골절, 인공관절용 생체용 금속, 임플란트, 외과용 수술기구, 온열전위자극기 및 온열매트 등 헬스케어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 대시 메디칼 사업부문, 임플란트, 외과용 수술기구, 과헬스케어 사업부문, 온열매트 외으로 구분되며, 주요 제품군을 대리점, 계열사 임플란트 판매법인을 통해 병원, 의료기상의 판매함 대시 히팅케이블 제조 및 판매업체인 솔고파이로일렉과 의료용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RM생명과학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인공관절 임플란트 및 외과용 수술기구 수주 증가하였으나 온열매트, 수소수기 판매 부진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유연가율 상승에도 지급 수수료 감소, 대손충당금 환입 발생 등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손실 규모 전년 대비 축소되었으나 기타 및 금융수지 저하되며 순손실 규모는 확대 대시 척추 고정 시술의 증가세로 인공관절 임플란트 등의 수주 증가와 3D 프린팅 척추 케이지에 식약처 의료기기 품목허가 획득 등으로 매출 회복 기대 2023년 7월 6일 기준 장마감 솔고파이오의 시가 총액은 330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솔고파이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520위입니다. 솔고파이오의 상장 주식수는 66379208주입니다. 솔고파이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솔고파이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0.6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3.9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1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41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은 1.0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3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과 bps는 각각 1.19배 41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번지억원, 마이너스 62억원, 마이너스 60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6번지억원, 마이너스 42억원, 마이너스 78억원입니다. 솔고바이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82번지 86%이고 유보율은 마이너스 12.24%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없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56.29이며 전일 대비해서 22.71-0.8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